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땀에 덜 익었어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! 오늘은 짜잔! 해물찜 먹방! 레츠고! 소스 가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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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부드러워요 가리비 콩나물 문어 다시마 다시마 스파게티 뱃뱃뱃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중국당면 투초 이게 덜 익은 것 같은데, 느낌이 이거 먹었다 주먹 다음에 덜 익었어요 혼도 맛있네 혼도 맛있네요 응, 더 익었어 맛있었네 너무 맛있다 와... 너무 맛있어 꼬자꼬자 으흠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중국당면을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 좀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짱!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